연구원 연구원 고마워 세사나 리트로 연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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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볼빛이요? 그냥 형들이 카페라고 하면 돼? 그리고 아 빡빡 예수 신호 예? 연구원 연구원 정기업을 안 차고 들어가 공 연구원 연구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셨음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경여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을 전부 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돈 벌면서 정말 바쁘고 힘들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야간에 처음 수업을 들어왔는데 학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때에 그 누나 한 분이 오셔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어?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좋다 이렇게 기도해 주고 나를 염려해 주고 어... 왜? 그니까 목... 해고 가면 돼 네, 다른 학교는 뭐 힘들어? 아... 눈뜨고 학교 오고 눈뜨고 학교 오고 이게 힘든 거야? 그게 아니라 어... 정원이 다 찼다고 그래서 일로 왔는데 그때는 솔직히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돌아가게 하고 고난을 주는 거 뭐, 나는 더... 고난도 있었는데 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 별걸 하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... 많이 자식으로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주말에 기사에 혼자 있게 되면은 선생님이 부르셔서 같이 시장장도 보러 다니고 많이 이렇게 선생님이랑 가족처럼 그러니까 아들처럼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아버지시죠 늘 혼자 두지를 않으셨으니까 늘 같이 챙겨주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았고 converts pyro Engineer 메뉴 좋아요 cosplay 두번째 감사합니다 한번 가지고요 쉼터 아침 돼싶 Nash 응 네 아침 돼싶 complètement 혜성 외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아이를 한 번 더 기다려주고 더 다가가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졸업을 하면서 웃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은 다시 행복하죠. 요즘 언론호통에서 소개되어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고수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고수하고 서로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. 예수님도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순교자들도 선교사들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그 희망 만들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늘 희망을 이해하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.